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피어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336-26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2일 오전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부터 조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 날 60일 선을 이탈시켰다가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로 인해갖고 낙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반등 포지션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저항라인은 올선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올선에서 이제 반등이 올선을 강하게 돌파해 줄지.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세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베이스로 해서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현재 저점 매수세에 좀 들어와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올랑 말랑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 외국인들도 들어와 준다고 하면 오늘 올선 인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파월 의장이 이제 14일부터 해갖고 15일날 상하원 증원대에 서죠. 이제 뭐 어떤 립서비스를 해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뭐 FED 위원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에 갑론을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떤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되는 상황에서 연준의 어떤 파월 의장의 지금 발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거를 일단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는 조금 21선을 강하게 좀 돌파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또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돌파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목요일까지는 약간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따라서 이제 두산 피어셀도 좀 어느 정도 좀 저점은 잡은 것 같아요. 저점은 잡았고 61선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3일선 북은 양봉 47,000원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투자자 매동을 보면 현재 외국인들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조금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지대를 61선 정도 삼아갔고 한번 신규 매수 진입도 조금 고려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항 라인은 다시 이제 241선으로 봐야 되겠고요. 241선을 다시 좀 강하게 치고 치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의 어떤 다시 순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재차 241선은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저항 라인은 241선 그리고 21선 부근 그리고 120선 이렇게 일단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자 본의 아니게 이제 여기서 이제 121선 안착을 앞두고 이렇게 4음봉을 내려 꽂은 두산 피어세 뭐 이번이 저는 뭐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조금 나왔었죠. 공매도의 영향도 좀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공매도 친 부분들에 대해서도 쇼커버링이 향후 나올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매매에 좀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피어세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대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카톡 친구 추가 이걸 통해서도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팀 브라보 에서는 지금 현재 VIP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련방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방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이제 수익을 조금씩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맞겠고요. 조금 나는 이제 손도 늦고 좀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조금 푸근한 매매를 원하시고 조금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면 이제 일련방으로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 트레이딩 방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잘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손절도 있긴 하지만 이제 수익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 하셔가지고 1833-6014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